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변덕성이 굉장히 큰 한 주였습니다. 걱정스럽네요, 그렇죠? 네, 어제 시장에도 나스닥이 2.5%를 하락했습니다. 1.5%를 하락했어요. 하루 종일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선 반영하고 또 반등 주고 또 총문회 이후에 또 반등을 주고 그랬지만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가 0.49% 하락했거든요. 다우가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다우는 하락한 모양이 아니에요. 나스닥에 그리고 성장주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이 1.4%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하락을 하니까 S&P 500은 중간에 하락폭이 중간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딸랜더스가 살짝 내려왔고요. 원화도 내려왔고 10년 만기 국제 숙료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깊게 하락을 한 것은 다음 주에 FLC 회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 16일 날 금리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조정을 보였어요. 한 2개월 정도 나스닥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때 폭이 약 한 18% 정도 됐었어요. 지금 나스닥이 고점으로부터 꽤 빠졌습니다. 10% 하락을 좀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약 6주간 3% 상승 3%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꽤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스닥의 빅테크 쪽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회의 상위 수준으로 보면요. 애플이 1.9%, 마이크로소프트가 4.2%, 구글이 1.78%, 아마존이 2.4%, 테슬라가 6.75%, 페이스북이 2% 하락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을 반영을 또 하면서 또 빅테크 쪽에 매물이 많았다. 다과 0.45%뿐이 하락을 안 하고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속 반등을 좀 하다가 미국 먼저 조정을 좀 조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제 코스파 0.38% 하락 2,96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파은 0.86% 하락을 98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다시 팔기 시작을 했고 기관들은 좀 사는 모양을 나타냈는데 어제는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 연기금 매도가 좀 많았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과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차전지 장비 부품 자료들이 나오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카지노, 여행, 항공우조, 비철금속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 게임, NFT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LG그룹주가 요즘에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삼성그룹주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종도 좋더라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인해서 2차전지 장비와 부품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형주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약세였어요. 이거는 아마도 리밸런시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드팩토 관련해서 급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폭락했다가 또 해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드팩토가 또 약관 반등을 주면서 하락폭을 줄인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한 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하루에 끝나지는 않고요. 그 변덕성이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적긴축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파월 총문회 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점 찍었다, 이제 고점 찍었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 시황의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긴축으로 가는 상황이 대교에 있기 때문에 하락 후에 박스권으로 진입한다라는 전체적인 시황의 기조의 변화는 없는데 단기 변동성이 큰 구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 보시면 지금 지수가 2,961포인트잖아요. 이거 지금 언제부터 얘기해요? 3,05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 사이가 지금 몇 개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1월에 지금 기존처부에서 있었던 종목별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남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화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급의 이벤트가 생겼고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강세 테마에 있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그리고 전장 부품과 반도체에 섞인 이쪽에서는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바이오와 게임, 콘텐츠, 메타버스, NFT를 포함한 메타버스 이쪽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이점을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요. 이쪽에 있는 전기차와 반도체와 자율주행 쪽은 실적을 좀 가지고 가는 섹터이고요. 그 밑에 있는 약세 쪽은 실적이 없는 소위 향후의 성장성에 있는 드림을 갖고 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수급을 보시면 특정 섹터나 그룹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인덱스 자금의 리배런싱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가 한꺼번에 오른다든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 매도였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하이넥스는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인덱스 자금의 리배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다버스 포럼이 있어요. FFC 회의도 있지만 다버스 포럼이 있는 부분 보면 다버스 포럼이 있는 주간과 그 사이에 한 한 달 동안은 거기에 언급된 것의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테마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다버스 포럼과 그리고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은 이 박스권 안에서 테마와 종목 자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욕설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마 듣기에 욕설은 들리셨던 모양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제가 접도어 전미어죠.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약간 이제 들을 때 살짝 그렇게 어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어떤 단어가 그랬나 박병창 부장님의 오리지널 이미지가 제기랄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고의가 상한선이에요. 제기랄. 어떤 단어가 그랬나 본데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좀 어지럽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조금 줄여서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빨리 지금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처음 들었네. 박병창 부장 안 지 꽤 됐는데 아침에 좀 어지럽더라고요. 큰일 났네. 3% 큰일 났다. 옆에는 지금 잘 안 보인다고 저기는 어지럽다고 나는 맥이 없고 이거 단체로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니 죄송합니다. 천천히 글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L전자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7%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용은 벤츠 전기차의 올레디 기반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뉴스 때문에 떴다는 건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도 올해 전망에 대한 전장에 대한 전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루텍과 LG디스플레이, LG전자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전장 부품 이슈가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제 아주 강세였습니다. 밑에 있는 LG에너슨솔루션 관련된 종목이 강세였고 이 종목들은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LG에너슨솔루션 상장되면서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들에서 진짜 수혜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밑에 있는 거론된 종목들입니다. DA테크, 상신, EDP, 신성, 델타테크, M+, V1테크 제가 고른 게 아니니까 이렇게 불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고서들이 나온 거죠. 네, 보고서들이 나온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제 다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역량을 주고 있다. 시장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뉴스도 관련돼서 유럽에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70%가 K배터리 보면서 자부심도 느꼈고 정말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많이 갖는데요. 다음은 미국, 그래서 모른 표현을 쳐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건설 중에 13개 대규모 배터리 공장 중에 11개사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우리의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다른 생각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왜 전기차를 삼성에서 안 만들고 LG에서 안 만들고 왜 안 만드는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삼성에서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고 부가가치이고 당장 몰거리가 배터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보는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배터리 LG에는 솔루션이 거의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연기금의 순매매 종목을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요. 순매도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LG왁 순이었고요. 순매수는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순이었습니다. 보시면 순매도한 종목은 요즘에 쎘고 순매도한 종목은 상당히 약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과정 속에서는 얘들이 팔거나 사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발표를 하지 않아요. 발표가 났다는 얘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됐고요. 상담보험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세계 4위 자동차 부품사의 마그나나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ADAS 강화를 위해서 미국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옵티머스 라이드를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슈가 되니까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에 있었던 LG 이노텍 뉴스인 LG 이노텍의 테슬라 전장 카메라 공급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는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기와 계약을 해서 약 5천억 정도의 계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은 공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테스트 공급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 테스트 공급을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한번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벤더가 돼서 공급하지 않겠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LG 이노텍에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이 되면 LG 이노텍이 아래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은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만 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2015년 12월 16일에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스닥이 한 두 달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한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인 거고요. 다후의 움직임을 본다면 전체 때를 맞으면서 빠지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반영을 해가면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호가 하단에서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조목장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상황에서에서는 소위 성장주가 하락을 한다는데 그 성장주가 하락은 거의 대부분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쪽에서는 하락을 하는 것이고 이익을 수반해서 가는 쪽에서는 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보고서들 나온 거 제목 한번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최근에 실적 시즌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제가 막 시간 많이 들어서 엄청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우리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그냥 한번 적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넥스, 중국 양날의 검, 신세계 인터, 모멘텀 약화, 클리어, 상대적으로 괜찮다, LG 생활 건강, 불편한 현실. 제목이에요. 제목. 보고서의 제목이에요. 보시면 제가 일부러 간격을 띄워서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화장품이나 이런 내수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수에 있는 것들은 제목들이 그렇게 좋지 않죠. 보시면 밑에 있는 철강주들 보세요. 포스코 성장보다 지속성이 왕권, 새하베스트, 아쉬운 수요 현황, 현대차철, 업황 두 달을 방화하는 차강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애매하네. 좀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기야, 잘 팔릴 차가 가득하다. 현대차, 21년은 하프스윙, 죄송합니다. 오타. 22년은 풀스윙. 풀스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들에서요. 그리고 금융에서는 보면 KB금융은 명성을 증명한 2021. 의류금융, 보험, 증권 없이도 질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명, 질주, 풀스윙 가득. 느낌이 좀 다르죠. 섹터를 제가 일부러 나누은 겁니다. 보시면 다음에는 삼성전기, 예상보다 빠른 업황 회복 가능성, LG디스플레이, 추적된 OLED 기술, 빛을 발할 때, 삼성전자,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조종기의 끝자락, LG전자, 성장은 지속, 그리고 저평가, 따뜻한 봄날이 온다. 요즘 주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서. 롯데케미칼, 아직은 기다리는 시기에. 롯데하이마트,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제목이 되게 재미있죠. 답답하네. 그다음에 최근에 올랐던 소위 콘텐츠나 이쪽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제목들을 보면요. 컴퓨터스 홀딩스, NFT 잠재력 굿. 다만 이제 좀 심혁 검증이 필요한 때. SD팜, 인내누스나 그 열매는 달다. 종군당, 투자에 걸맞는 성과가 필요하다. 카카오, 이익성장보다 글로벌 확장에 집중해야 될 때다. 한미약품, R&D 성과가 필요하다. 삼성, 바이오, 실적 눈높이 하향.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는요. 좀 기다려보자는 쪽에 보고서 제목드리고요. 건설 쪽에 보겠습니다. 대구건설. 이제는 본업으로 평가받을 기업. GS건설. 자기가 보여주는 영향력. 현대건설. 눈에 띄는 주택사업과 발전사업. 건설 좋네요. 건설은 좀 기대해보자. 이런 거예요. 기대해보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는 그냥 많이 안 해왔어요. 재미있는 것만 해왔습니다. 재밌는 거. 재밌는 건 한번 그냥 쭉쭉 뽑아봤어요. 어제 이거 하시다가 좀 힘드셨나 보다. 아, 재밌는다. 야스. 손님이 오셨다. 거하게 한 상 차려 올려라. 진짜 누가 쓴 거야. 워닝 IPS. 장비업체 투자 타이밍은 반박자 빠르게 하자. 해성DS. 해성처럼 등장하다. 세코닉스. 전장카메라 대장주인 이유. 현대 오토에버. 넘버원 드라이빙 서포터 플랫폼. LG전자. 따뜻한 봄날은 온다. 삼성전자. 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효성화.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IS 동서. 할 말이 많은 상황. 할 말이 많은 상황. 에코마케팅. 날 잊어버렸니? 그런 거예요. 저 제목만 봐도 지금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섹터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섹터로별로도 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그전에 이걸 제가 보여드릴 때 우리 동프로님 말씀하셨죠. 재미있는. 재미있게 쓴 데들이요. 이런 데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사 이름이 야스도 있네. 야스. 좋은 회사입니다. 야스 왜 좋은 회사예요? 그래? IT 회사입니다. 난 모르는 회사라고. 내가 뭐 나쁜 회사라고 했어요.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그랬지. 옛날에 되게 웃긴 거 있었잖아요. 여왕벌. 지금 이름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회사 이름이 여왕벌이에요? 예전에 여왕벌이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상해갖고 영어로 바꿨죠. WB로. 왕벌? 그걸 영어로 바꾸는데 WB로 바꾼 것도 참 특이하다. 여왕벌. 워너브로서도 아니고. 부장님. 같이 한잔 합시다. 이거 우리 셋 다. 활력이팔 리부스트로. 이걸로 한방으로 끝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거라도 한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걸 아도록 표현하려고 했지만. 이거 정관장이니까. 감사합니다. 눈이 맑아지네. 어떠시죠? 혈관으로 에너지가 쫙. 에너지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박병상 부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과학의 한 상 차려 올리세요. 재미있죠? 맛도 괜찮죠? 네. 맛있는데 이거요? 매일 한 병씩 드릴 테니까. 네. 힘내시기. 매일. 이거라도 도와드려야지. 매일 우리가 한 병씩 드릴 테니까 꼭 드세요. 알겠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원데이 투 프라이데이. 알겠습니다. 과학의 한 병씩 저희가 매일 챙겨드리겠습니다. 매일.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상 부장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